안녕하세요. 라인댄스 강사 국품선입니다. 오늘 배우실 작품은 만보 이탈리아노 16카운트 4월 비기너 레벨입니다. 스텝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섹션 오른발부터 시작합니다. 오른발 포워드만보 포워드락 리커버 투게더 왼발 백만보 백락 리커버 투게더 오른발 사이드락 리커버 크로스락 리커버 사이드락 리커버 크로스락 리커버 카운트로 해보겠습니다. 1&2 3&4 5&6&7&8& 두번째 섹션 룸바 오른쪽 사이드 투게더 포워드 룸바 왼쪽 사이드 투게더 백 오른발 백만보 백락 리커버 투게더 하면서 왼발 히치 왼쪽 사이드 투게더 오른발 백락 리커버 세트 카운트로 해보겠습니다. 첫번째 섹션 두번째 섹션 카운트로 해보겠습니다. 오른발부터 시작 1&2 3&4 5&6&7&8& 6시 방향에서 스텝 설명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오른발부터 시작합니다. 카운트로 해보겠습니다. 1&2 3&4 5&6&7&8& 1&2 3&4 5&6&7&8&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